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오늘 새벽 1시쯤 제주시 2도동 4층짜리 건물 3층 원룸에서 불이 나 20대 거주자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또 26제곱미터 규모의 원룸 한 세대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.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촛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5백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